수학에 빠진 시간 수학에 빠진 시간 수학에 빠진 시간 수학에 빠진 시간 됐습니까?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지? 여기서 어떡하지? 막 고민을 하는 거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고민 고민할 때 우리는 합 또는 차 그리고 곱이 보이는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해 합 또는 차 곱이 보여 사인과 코사인에 그때 쓰는 테크닉이 뭐예요? 제곱 잊으면 안 돼? 제곱 합과 곱이 보여 혹은 차와 곱이 보여 그때 쓰는 테크닉이 뭐라고? 제곱 제곱하면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게 되는 거지 내 안에 너 제곱하면 너 있다 봐요 제곱하게 되면 9 왜 어쩌고? 1-2배의 사인세타 코사인세타가 나오잖아 내 안에 너가 있네요 이렇게 그럼 너는 또 누가 되냐면 제곱했으니까 16의 사인세타 코사인세타 이렇게 전체 제곱 그러면 얘를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누구? 너를 하나의 문자로 인정해서 이걸 뭐 x라고 생각해봐 그럼 너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16x의 제곱 빼기 이게 마이너스 신발이죠 넘어와 플러스 신발 x 얘는 사인세타 코사인세타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9인데 넘어와서 플러스 누가 되는 거야? 9이꼴 0가 되지 아 결국 사인세타와 코사인세타에 대한 너의 사인세타 코사인세타였으니까 너의 x라고 본 거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제 그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2와 8 이렇게 되겠네 2와 8 되고 그 다음에 9 나오는 거니까 3, 3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해주게 되면 그치? 6에다가 몇이야? 24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6에다가 몇이야?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24였으니까 신발 신발 이렇게 안 나오죠? 어디가 또 잘못 아 이거 플러스 9인데 너만 마이너스 9잖아 그쵸? 마이너스 9 그러니까 어디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플러스 여기다가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이제 딱 18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사인세타 대 사인세타 곱하기 코사인세타라는 값이 마이너스 누구거나 2분의 3이거나 또는 누가 되는 거예요? 8분의 3 되겠지 누가 안 되고 누가 될까? 그쵸? 1사분면이니까 우리 사인과 코사인은 모두 다 양수예요 그러니까 곱한 것도 양수니까 넌 안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는 1사분면이니까 8분의 3이 될 거예요 해서 1번 문제는 풀리는 거지 해서 여기 관계 속 꼭 알아주셔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 이번에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너의 곱셈 공식을 풀기 위해서는 난 당연히 누가 필요하냐면 먼저 사인세타 플러스 코사인세타가 먼저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럼 넌 어떻게 찾지? 아우 몰라 제곱한 놈에서 찾을 수 있어 왜? 1번에서 곱한 걸 알았잖아 그럼 너의 관계는 1 플러스가 될 테니 1 플러스 두 배의 사인세타 코사인세타 이렇게 그럼 나는 요거의 결과를 알았으니까 그치? 어? 노란색 궁필이 사라졌잖아 너가 알았으니까 누구였어? 8분의 3인 걸 알았으니까 그럼 여기다 8분의 3을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겠네요 고고 계산 뚱뚱뚱하시면 4분의 7다 4분의 7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오 사인세타 너하기 코사인세타라는 게 브라마이나 들어가겠죠 그리고 2분의 루트 7 들어오겠지 그러나 마이너스는 안 되겠지 왜? 둘 다 무슨 수였으니까 1사분면 양수가 되겠죠 우리 세타는 1사분면 1사분면의 세타가 있으니까 양수값으로 허용 그러면 끝났지 최종적으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너였으니까 너를 구하고자 하는 건 참 많을 것 같아 사인세제곱 더하기 코사인세제곱 코사인세제곱 세타는 곱셈공식 변형으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인수분해 공식으로 들어가셔도 상관없고 여러분 속 편한 대로 즉 나는 그냥 곱셈공식으로 할게요 사인플러스 코사인의 몇 제곱? 세제곱 빼기 3 사인세타 코사인세타 그리고 사인플러스 코사인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거 집어넣고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 계산은 할 수 있다고 생각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아주 대표적인 문제예요 5루트 7 이게 나올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대표적인 문제 곱셈공식 변형을 활용한 문제이고 이런 관계 속에서 해나가는 것들 무슨 테크닉을 쓸까 근데 사인은 코사인은 만났을 때 거의 제곱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거의 자 그럼 조금씩 발전해 봅시다 2번 문제 아 선생님 이런 건 어떻게 하지 문제 보니까 밑에는 코사인 어우 요것도 상당히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테크니컬 하는 거니까 코사인 빼기 사인 그리고 위에는 코사인 더하기 사인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그럼 걔는 2 플러스 누구라냐면 루트 3이래 근데 뭐 탄젠트를 구해라 막 한 거지 뭐 어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이거 막 넘기고 이제 막 제곱하고 막 이러면 막 속 터지는 거지 속 터져 이때는 자 위아래 위아래 분자 분모지 위아래 사인과 코사인이 1차로서 사인과 코사인이 1차로서 같이 있다 같이 있다 함께 있어 함께 있어 아 위아래 함께 있어요 근데 1차인 상황에서 그때는 뭐 하는 거다 그때는 우리 코사인으로 나누는 거야 어 그럼 누가 등장한다 단젠트 탄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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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 탄젠트 등장 이렇게 봐봐 코사인으로 나눌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코사인으로 나눌 때는 그 나누는 값이 0이면 안 되죠 코사인은 절대로 0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 코사인 세타가 0 이어버리면 왼쪽에 해당하는 답은 마이너스 1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그건 성립하지 않는 거지 아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0이 아님으로 우리는 무슨 짓을 할 수 있다 아님으로 양변 위아래를 분자 분모를 분자 분모 나누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렇게 오는 거지 그러면 짠 나누면 1 마이너스 코사인 분의 사인 그게 탄젠트가 되는 거지 아셨죠 너도 1 플러스 탄젠트가 되는 거지 요게 바로 2 플러스 루트 3이에요 그러면 탄젠트 구하는 게 목표였으니까 또 이거 못 풀지 말고 이거 하나의 x라고 치환해 봐 x라고 치환해 봐 그러면 1차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너 너 곱하면 2 플러스 루트 3인데 요게 x야 그러니까 빼기 2 플러스 루트 3 x가 되는 거라고 x 탄젠트 세타 x 1차 방정식이라고 그럼 여기 또 누구야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아 그러니까 요거끼리 요거끼리만 모아주시고 요건 넘어가 주시면 여기는 넘어왔어 그럼 몇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3 탄젠트 세타 넘어왔어 넘어왔어 1 플러스 루트 3 그리 최종적인 탄젠트 세타는 야 여기서 답낼 때도 제발 플리즈 3 플러스 루트 3이고 1 플러스 루트 3인데 아우 이것도 유리화한다고 막 하지 말고 보여야지 이런 건 보일 수 있어야지 3이라는 건 루트 3의 제곱이잖니 3이라는 건 루트 3의 제곱이라고 루트 3의 제곱이라고 루트 3으로 묶으면 1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거지 뾰로롱 뾰로롱 따라서 최종적 정답은 루트 3분의 물론 유리화해도 되는데 이 정도는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심 해서 이런 테크닉 이런 테크닉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할 것 알겠죠 사인코사인이 분자 부모에 같이 있어 함께 있어 그러면은 나는 코사인으로 나눠버리면 누가 등장하나 탄젠트가 등장할 것이에요 알겠죠 자 3번으로 와서 넘어갑시다 자 3번으로 와서 아우 또 이런 테크니컬한 것들 이런 테크니컬한 건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멍때리니까 테크니컬한 것들을 좀 가르쳐 주려고 한 거야 그럼 너는 여기서 사인 x 코사인 x 사인 x 코사인 x 여전히 여기에 곱하기가 보이거든 세타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래요 우리 x는 이렇게 그러니까 1사분면 쪽입니다 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때 x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야 근데 여기는 합 곱이 없잖아 이게 합은 곱이긴 한데 합은 아니잖아 사인 코사인의 합은 아니야 어떻게 하지 두 가지의 풀이 방법이 있거든 사실 좀 쉽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어렵게 가는 방법도 소개를 해줘야 돼 왜냐면 확장될 수 있는 풀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서는 1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야 나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우와 곱이 있으니까 합이 있으면 좀 편하겠거든 근데 혹은 곱이 있는데 코사인이 붙어 있어 코사인이 나와줬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사인만 있으니까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1을 누구로 바꾸는 거냐면 우리의 공식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었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 로 바꾸는 거야 코사인 탄생 그러면 얘가 바로 사인 x 코사인 x 와우 그러면 니가 누가 되냐 니 니 하시면 2 사인 제곱 x 와우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넘어와 사인 x 코사인 x 됐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이꼴 0 와 그럼 계수가 1 2 1에다가 1 1의 밑에다 마이너스 사인 있고 코사인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두 배의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 는 0 또는 니가 0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이거 0 이거 0이겠죠 혹은 사인 x 빼기 코사인 x가 몇 대는 0 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우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지 아 이거 뭐 또 넘겨서 아 막 어떻게 막 그래프를 그리고 두 배 코사인 사인 그래프 그리고 아우 노노 여기서 풀어가는 이제 너 첫 번째 너가 0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우린 여전히 코사인 x는 0이 아닙니다 왜냐면 세타의 범위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거든 뭔 소리요 이 범위 내에서 코사인 값은 0이 아니지 왜 코사인 그래프만 생각해봐 코사인 그래프는 힝 이렇게 생겼는데 아 2분의 파이가 여기까지 보는 거잖아 0부터 2분의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는 거잖아 여기까지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0이 절대 안 되고 양수 쪽만 해당하잖아 그러니까 0이 아니에요 나 뭐 할 것 같아 사인 코사인 아니지 나눠버리는 거야 코사인 그럼 누가 등장한다고 탄젠트가 등장한다고 코사인으로 나눠 그러면 이게 2탄젠트 x가 되죠 그럼 코사인 나누면 마이너스 1 우와 나는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탄젠트 x가 누가 되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x값만 고려하시면 되는 거지 그럼 선생님 이건 또 탄젠트를 그리면 되지 탄젠트 그리는데 이 범위 내에서만 그리면 되지 기본적인 그래프는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여기가 몇 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우와 그런 값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프를 안 하더라도 일싸분면인데 선생님 탄젠트가 음수가 될 수 없지요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고 그래프도 없지요 라고 판단해도 되고 하지만 이러한 x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두 번째 여기서 나오겠네 물론 여기서 이것도 여전히 사인 x 이콜 코사인 x라고 두고 코사인 x로 나누셔서 탄젠트를 등장시켜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그래프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알아둘 것 그래프가 유명하니까 이건 좀 알아둘 것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중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겠죠 2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가 코사인이 내려오고 있을 테니까 우리 코사인이 내려오고 있으면 쇼로롱 이렇게 됐지 바로 여기 최초로 동일해지는 이 값 그 사인과 코사인이 똑같아지는 값이 4분의 파이라는 건 알잖아 우리 4분의 파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한 우리 x값은 무조건 4분의 파이가 될 것이라는 걸 그래프 이 그래프도 아셔야 되는 그래프니까 소개해 당연히 아까처럼 코사인으로 나누면 탄젠트가 1이 된 x값 4분의 파이 찾아도 괜찮다 했어요 그래서 4분의 파이 그래 x는 4분의 파이가 정답이지 여기서 나오지 않았으니까 되셨죠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선생님 공부 좀 했다면 뭐 좀 했다면 공부 좀 했다면 이런 관계식도 있어요 봐봐 우리는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 여기서 나는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탄젠트 제곱 x 더하기 1은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코사인 제곱 x분의 1 나중에 이 과는 이거를 이쁘게 바꿔서 표현하고 이거 외우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만약에 알았다면 사실 본 문제는 본 문제는 3사인 제곱 x 빼기 1 은 사인 x 코사인 x에서 그냥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버리자 이거야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여전히 코사인은 0이 안되니까 나눠도 괜찮음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3탄젠트 x 제곱 x겠죠 빼기 코사인 제곱 x가 되겠지 이렇게 근데 이 코사인 제곱 x는 x분의 1은 너가 되는 거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 여기를 여기를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로 이렇게 똥차게 딱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또 누가 되냐면 코사인 제곱으로 나눴잖아 그럼 코사인 분의 사인만 남으니까 여기가 탄젠트 우와 탄젠트에 관한 식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계산 툭툭툭툭 하시면 2탄젠트 x 제곱 x 마이너스 탄젠트 x 빼기 1이퀄 0가 되어서 2, 1, 1, 1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겠네 따라서 우리 탄젠트 x는 누가 되거나 마이너스 2분의 1 되거나 1 되는 것 그게 바로 이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테크닉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나누기에 대한 테크닉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 어우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는 것 알았고 너가 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x값은 4분의 8가 된다는 것 요렇게 그래서 요런 테크닉도 심심치 않게 좀 알아두시면 사는데 도움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좋아 4번 갑시다 4번도 또 테크니컬한 거지 뭐 문제에서 2,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가 1이 되래 근데 여전히 1사분면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 탄젠트 세타를 구하네 선생님 그러면 아까처럼 탄젠트를 알려면 코사인으로 나눠버릴까요? 코사인으로 나누면은 2 탄젠트 근데 코사인 분의 1은 없잖아 이건 코사인 제곱 분의 1이었지 그렇다면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기에는 너무 빡세여 아 어떡하지? 어떻게 하긴 뭘 어떡해 이럴 때 하는 테크닉은 한쪽으로 몰아야 한쪽에 삼각함수 하나만 놓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삼각함수 만 남겨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너를 넘겨주는 거야 그러면 왼쪽이 이렇게 하나의 삼각함수가 남고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뭐 때리는 거냐면 제곱을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제곱을 해도 안 나온단 말이야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수가 다른 스타일의 상황이야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 나온 상황에서는 하나의 삼각함수를 하고 제곱 때리는 거야 제곱 제곱 그럼 갑니다 4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플러스 두 배의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돼요 와우 그러면 재밌네요 이 제곱 코사인 제곱을 바꿀 수 있잖니 우리 누구로 알고 있으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알고 있으니까 결국 사인에 관련된 식만 나오는 거네 아 그러니 선생님 여기서 마이너스 4 사인 제곱 넘어와서 5 사인 제곱 그리고 여기서 더하기 2 사인 그리고 여기가 더하기 4인데 넘어와서 마이너스 3 이퀄 제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5 1 3 1 여기다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누구는 사인 세타의 값을 또 알 수 있겠네요 사인 세타는 5분의 3 또는 마이너스 1 될 텐데 우리 일사분면 상황에서는 사인 값은 양수일 테니까 안 되고요 그럼 5분의 3인데 여기서 무엇을 구하는 게 우리 문제였냐면 탄젠트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사인 세타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서 여기에 세타 값 그리고 5분의 3이니까 5분의 3이었으니 여긴 4가 되겠죠 아 그러므로 우리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4분의 3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일사분면이니까 싸그리 양수 그래서 네가 정답 이렇게 해서 이러한 테크닉을 또 알아두셔야 되겠지 뭐 맞습니까 그래서 4분의 3 자 근데 또 다른 풀이가 있어 조금 어렵게 근데 이 어려운 풀이가 되게 중요한 풀이에요 쭉쭉 뭔가 이런 삼각함수의 식 변형 쪽에서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가 안 돼 아씨 어떡하지 어떡하지 대화가 안 돼 그때는 원래 사인과 코사인의 정의의 입장으로 가는 거야 정의의 입장으로 가겠다는 얘기는 사실 코사인이 만들어진 정의는 단위원으로 생각했다면 그렇지 단위원으로 생각했다면 반지럼 일자리원으로 생각했다면 어떤 세타만큼 갔을 때 동경 이 단위원과 만났을 때 그때 당하는 x좌표가 코사인 세타 y좌표가 사인 세타지 맞습니까 그러니 애초의 입장으로 보면 코사인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단위원에서의 동경과 만나는 점의 x좌표 y좌표 x좌표와 y좌표가 바로 사인과 코사인의 정의에 해당하는 거지 코사인 x좌표 사인 y좌표 그러니 그런 정의적인 입장에서 코사인을 우리는 코사인을 x좌표였으니까 x좌표라고 치환 사인은 y좌표라고 치환하는 거야 정의적인 입장으로 치환을 들어오는 거야 즉 즉 사인에 우리 코사인에 세타를 x좌표로 치환 그럼 사인에 세타를 y좌표로 치환하게 되면 두 가지 식을 알게 되는 거지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하면 아까 원 이야기 했잖아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하면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봐봐 봐야 돼 단위원이 있을 때 반지름 1자리 원이 있다는 얘기지 그때 우리의 세타라는 것은 여기 원 위에 한 점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x,y가 됐다는 거지 x,y 근데 그 세타라는 건 사실 단위원의 입장에서 동경과 만나는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동경과 만나는 이 점 이 점에 대한 x좌표가 바로 코사인 세타 여기가 사인 세타가 됐던 거지 그래서 난 그를 다시 원래 입장으로 치환을 해서 되돌려 놓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치환을 한다면 우린 원 위에 점 x,y가 만들어진 거고 그때 해당하는 동경을 그렸을 때 그 각이 세타가 되는 것 그럼 이 식을 바꿀 수 있지 이제 너를 x좌표 너를 y좌표로 인정했으니까 y는 하고 정리가 가능해 y는 그럼 우리의 y는 2x-1이니까 와우 직선이네 y절편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어야 돼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x랑 y는 다시 지금 x,y는 원을 만족하는 x,y죠 이러한 위에 수많은 점들 중 하나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만족하는 그 x,y는 딱 하나의 직선 기울기 몇 자리? 2자리인 직선이지 기울기 2자리인 직선이니까 사실은 이게 기울기 2자리였던 직선인 거야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만나는 무슨 점? 교점이 바로 x좌표랑 y좌표가 된다는 거지 원위를 움직이고 있는 x,y가 있을 때 그거는 지금 기울기 2자리랑 만나는 점 동시에 만족하는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 점들 그 점이 바로 x,y고 그게 사실은 코사인 그게 사실은 사인이었다는 얘기지 선생님 그럼 난 교점만 찾으면 게임 끝나네요 이런 교점은 어떻게 찾아? 연립하면 되지 뭐 주의할 것 세타는 이 파란색 각이 세타가 아니에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동경을 그린 거니까 여기가 세타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교점을 찾는 거니까 연립할 수밖에 없어요 연립하니까 집어넣게 되면 x제곱 더하기 2x-1의 제곱은 1이죠 그럼 정리정리하시면 x가 당연히 나오겠죠 이 정도 x는 생략 그럼 우리 x값이 누가 나오냐면 5분의 4가 나와요 5분의 4 또는 0이 나오는데 우리 분명히 기울기 2자리가 만나면 양수 쪽에 자리 잡히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5분의 4 그리고 y좌표가 뭐가 나오냐면 그럼 5분의 3이 나오겠죠 이건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x랑 y가 나왔다는 뜻은 여기에 해당한 x좌표 y좌표가 나왔다는 뜻은 내가 마지막으로 구하는 탄젠트를 구하려면 탄젠트는 그 동경에 대하여 x좌표 분의 y좌표니까 x좌표 5분의 4 분의 5분의 3 이 되는 거지 따라서 정답은 최종적으로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해서 이러한 테크닉 뭔가 삼각함수 입장에서 해결이 잘 안 돼 그럴 때는 이렇게 치환이 들어가는 거야 기본 정의의 입장으로 치환이 들어가서 응 원위의 점 그리고 저쪽도 치환했으니까 어떤 하나의 도형으로 바뀌게 돼 그럼 도형들 간의 대화로 바뀌게 되고 결국 둘은 만나야지만 그런 일 코사인과 사인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만나는 스타일의 그 만나는 곳의 교점을 찾으면 되더라 라는 이야기 알겠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도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스타일 중에 하나니까 꼭 외워두시고 알아두시고 식 변형에 대한 테크닉들을 소개해드렸으니 여러분 걸로 이제 체화시키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공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